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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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의 몇 달의 어려움이 있지만 큰 틀에서 새로운 미래 천년을 넣는 대규모 이동에 이해를 했으면 하는... 해방 이후 경북도의회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관과 독도를 테마로 한 홍보관, 동남권 의원들을 위한 안동시 송현동의 의원 숙소도 11월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모텔에서 해병대 1사단 상근예비역 21살 김모 상병과 20살 이모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텔 주인이 연탄가스 냄새를 맡고 객실을 확인하던 중 이들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방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측은 부대 내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대구 충구 남산로의 한 도로에서 지름 10cm, 깊이 30cm 정도의 구멍, 이른바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충구청 긴급복구반은 2시간 동안 안전조치를 하고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충구청은 아스팔트가 오래되면서 부분적으로 균열이 일어나 침식이 진행되면서 도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고 도로포장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0.1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에서 SK건설과 대림산업 등 5개 건설사가 입찰 금액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0.1만항 남방파제 공사는 2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 사업으로 당시 SK건설에 낙찰됐는데 조달청과 시공사 간의 법정 분쟁 등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빨라도 올 연말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여름밤 탁 트인 낙동강변에서 펼쳐지는 실경수상 뮤지컬 부용지혜가 오늘부터 닷새간 무대에 올려집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부용지혜는 오늘 오후 8시부터 100분간 하회마을 부용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에는 뮤지컬 배우 유원기준 전수미가 주연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줄거리 또한 서해선생과 임진왜란을 배제하고 하회탈설화를 집중해 허두령과 연희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룰 예정입니다. 예천 곤충생태원 1원에서 열리고 있는 곤충축제가 체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름방학 곤충나라로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곤충축제에는 개막 5일 만에 1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예천 곤충생태원은 24만여 제곱미터 터에 전국 최대 규모의 나비터널과 비담벌레관 등의 관람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슴벌레 등 다양한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오늘 개막된 오는 9일까지 닷새간 포항환호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인천시립극단의 세익스피어 원작 한여름밤의 꿈과 일본극단 온세드라곤의 벌스가 무대에 올려지는 등 모두 7편의 다양한 작품이 공연됩니다. 또 포항시내 중앙시립아트홀에서는 내일부터 9일까지 4개 대학 연극전공학과 학생들이 4편의 작품도 선보입니다. 실커로도 경주 2015가 열리는 행사장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면세점이 설치됩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롯데면세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경주 행사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터치스크린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찾아가는 디지털 면세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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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